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N수를 위한 학습 전략 N수 몇 번 더 도전하는 친구들 자, 이 학습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뭔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자,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음...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멘탈케어 그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을 제가 뭘로 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 이게 뭔가 음... 이제 인간으로만 저를 만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일부를 조금 가지고 와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더 도전을 하는지 두 번째 도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걸 원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의 마음가짐이 지금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번 볼게요. 자,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미리 사전에 제가 이 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인간에서 얘기해도 되겠니?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짝만 공유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모범생이었대요. 모범생이었고 굉장히 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범생이라고 하니까 다 책만 보고 뭔가 좀 이렇게 저요? 이거요? 저요? 이런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진 않았고 그냥 정말 착실하게 학교 생활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아, 재수없어. 아, 지만 먹어. 이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교우관계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을 뿐더러 공부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 그 다양한 아이들과 전부 다 좋은 관계로서 굉장히 친구도 많고 잘 지내고 항상 굳은 일을 맡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반장을 떼놓지 않고 다 했답니다. 앞에 나서서 뭔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걸 좋아했고 그 리더 역할을 하면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율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약간의 리더십도 좀 있는 것 같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착실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이미지는 모범생인데 어울려서 친해지는 친구들은 또 다양하고 이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생활 되게 잘했고 공부도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적은 아니었대요. 신기하죠? 학교 생활 착실하게 하는 거랑 성적은 꼭 정비를 간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의 같은 아닌 것 같아. 이 친구를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 잘했답니다. 초등학교 때 잘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책을 좀 많이 읽거나 그러면 성적이 좀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답니다. 중학교 상위권에서 중위권 내려오더니 고등학교 때는 중하위권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우하향 그래프입니다. 한결 미안해요. 한결같이 우하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우하향 하는 그래프가 뭐랑 똑같냐면 그 친구의 경제적인 집안 사정과 똑같이 내려갑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잘 사는 집은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던 것을 이제 그 집안의 이야기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야. 원래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았으나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가 더 어렵고요. 중학교 2, 3학년 무렵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좀 잘못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중3, 고1, 고2 때가 거의 경제적으로 피크를 찍었답니다. 뭐가 안 좋은 걸로. 한참 공부에 스포츠를 내야 되고 뭔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을 시점에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성적 떨어지는 것과 집안의 경제력이 똑같이 한결같이 우하향 합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던 크리스마스 2분날 12월 24일 오후 11시 40몇 분 대전 둔산 OO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누구를 만났다? 뜨리딩 정기찍 오! 짜잔! 한눈에 반하는 첫사랑을 만나요. 나! 첫사랑! 물론 이렇게 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자마자 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전까지 남녀공학중학교를 나왔으나 건물이 떨어져 있는 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존재와는 접점이 없어요. 학원도 안 다녔어요. 과외도 안 했어요. 종교활동도 안 했어요. 이 친구 종교 없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거기서 처음 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녀에게 빠져버리고 첫사랑에 빠져버렸죠. 고 인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 선생님 뭐예요? 첫사랑이요? 눌러보세요. 두근두근 첫사랑설 2020년에 뭔가 올라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고2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고3이 됐던 그때가 2002년이었대요. 여러분 우주에 존재할 때니? 여러분 아버지 쪽에도 없을 때잖아. 우주에 그냥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 그 친구는 고3이었나 봐요. 한일 월드컵 미쳤죠. 그 친구 피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죽기 전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은 개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 근데 하필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대한민국 4강 씨나 들어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은 16강만 올라가도 그렇게 막 새벽같이 밤새면서 응원하잖아. 4강이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기했다니까? 심지어 그 친구 대전 사람이었어요. 월드컵 경기장 16강전이 정말 혈투였습니다. 연장 전후반까지. 그래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 있었던 대전에 있었던 그 친구는 고3을 월드컵과 보내게 됩니다. 궁금하다? 월드컵 이야기 여기 눌러보시면 돼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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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캐스트로 다 찍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고3을 이렇게 보내고 하나 보낸 그 한 친구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한 친구 예상했겠지만 누구다? 접니다. 김중웅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그냥 이런 썰 같은 거는 풀어본 적이 있지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인강에서 해본 적은 없잖아요. 이제 현장에서는 가끔 하지만 살짝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그렇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인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리 고3 때 월드컵이 있었고 아무리 내가 성적이 우하향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나름의 전략은 있었습니다. 저도 수험생인걸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땐 수험생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제가 나름대로의 전략은 세우고 있었죠. 어떻게요? 그 당시에는 얘들아 6차 교육과정 이었기 때문에 너무 멀죠? 핀님들 지금 다우뚱 너무 먼데 그때는 국어를 언어라고 했어요. 언수사과외 이렇게 해서 사탄과 가탐이 각각 4과목 총 8과목 다 공부했을 때입니다. 문과였거든요 제가. 문과였기 때문에 대학을 갈 때 내가 수학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을 사회나 외국어 영업이다. 영어 언어에다가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언 사 외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 사 외를 가지고 다 대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나서부터 왜 그랬게? 고1 공통수학 끝나고 나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수학의 정석 책이랑 개념 원리 책이 그 당시에 거의 뭐 항상 그런 보는 책이었거든 어느 순간 베개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옆대로 잘 때 딱 높이가 딱 좋아요. 그 드라마에 보는 그런 보잖아? 저 접니다. 그래서 고1까지만 수학 공부했고요. 과감하게 수포자의 길을 걷습니다. 고1까지만 과탐 공부라고요. 과감하게 과학을 버립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왜요? 어차피 한정된 나의 능력 속에서 나는 언사 외만 가지고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입시제도는 그랬으니까. 수시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있었던 그때가 아니고 그냥 정시로 거의 다 갈 때니까 나는 정시로 언사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물론 과탐 내가 뭐 물화생지 중에서 제가 물리랑 뭐야 지구가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화학이랑 생물은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포자 과포자를 걸으면서 언사회로 전략을 잘 짜요. 그리고 고3 수능을 봅니다.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긴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첫사랑 썰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수능 보기 한 2개월 3개월 전에 오른쪽 농구하다가 오른쪽 손가락 여기 뼈 마디가 쪼개지죠. 여기 여기 뼈 조각이 날아가거든요. 여기 쪼개 날아가서 여기를 깁수했어요. 오른손 수능 보기 한 세 달 전에 오른손 오른손 답인데 미안합니다. 오른손 답인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봤어요. 어떻게 될게? 이걸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앨범에 아직도 있어요. 다 걸어놨지만 충남고등학교 김종웅 수험번호 2000 얘들아 2003학년도야. 2003년생이 아니고요. 2003학년도 어? 이때 제가 수능을 봤단 말이죠. 언수사과 왜 보이잖아. 그치? 나 제위고거도 했거든. 왜냐면 그래야 조금 이제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예의를 들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대전에 있는 보문고등학교에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건 다 가렸죠? 망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는 언어영역 점수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진심으로. 제가 고3 생활 내내 모의고사 봐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국어 점수를 수능 당일 날 받아봤어요. 이런 경험을 같이 해본 적 있잖아. 어? 나만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공감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 완전히 처음부터 공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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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다니까. 완전 망했습니다. 멘탈이 털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왜 언어를 망했느냐.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미안합니다. 아니 수리 영역이잖아. 언, 수, 사, 과, 외, 중의 고 1대 포기했던 수학이 이게 제일 잘 봤어요. 이게 제일 잘 봤습니다. 아니 수학을 포기했는데 수학을 제일 잘 봤다니까. 왜 그랬게. 언어를 망했거든. 언어를 망하고 제 전략은 언어 시간에 이제 80분 집중하고 120분 그 당시 2시간입니다. 120분 동안 치러지는 수리 시간 즉 수학 시간에 자는 거였어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반은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수학을 2등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능 딱 야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망했어. 아 어떡하지? 아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을걸? 헛웃음이 나와요. 아 아 망했 아 망했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진짜로 수능 시험장 끝나고 나올 때 웃음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밥 먹고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왜냐면 제가 이제 살짝 얘기했지만 고1, 고2 때 이외에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원래도 힘들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세요.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 수능, 수능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동생도 학교 갔다가 늦게 와. 멍하고 강아지 한 마리 안고 강아지랑 같이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 오기 시작하죠.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3 때 월드컵이었고 아무리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했다라고 한들 모든 수험생은 자기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합니다. 그죠? 그 역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탈의 경기 올라가요. 올라가. 아, 미안합니다. 해탈의 경기 올라가고 나중에는 좌절의 시간을 겪습니다. 좌절의 시간. 진짜 어느 순간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막 웃음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무슨 생각이냐 정말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그땐 수시가 아니었다니까? 수시로 걸어놓은 것도 없어요. 저는 정시 가나 타고 그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세 장의 카드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고등학교 내내 봤던 모의고사 중에 최악의 점수를 받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너무너무 이제 곤란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정시 지원해야지 뭘.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물론 물론 그 당시에도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도 받고 했겠지만 저는 대전 지역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좋은 학교 길 하나 차이로 있는 좋지 않은 동네에 살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셨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고 그런 정보 습득이 늦죠. 단임 선생님이 요거 써 해서 그냥 썼습니다. 우리 땐 그랬어요. 교실 뒤에 표 하나 붙여놓고 내가 점수를 어디 갈 수 있지? 여기 갈 수 있나? 여기 갈 수 있나? 요거 해놓고 그냥 쭉 가서 여기 써야지. 보통 그랬어요. 나는 그랬거든. 그래서 별로 뭐 입식 컨설팅 이런 거 없이 그냥 쓰라고 해서 끄덕끄덕 대고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 단임 선생님 뭐라고 했게. 그 당시 고3 단임 선생님 조땡주 선생님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있잖아 여기 남고였습니다. 남고 제가 사물놀이를 되게 잘했어요. 북, 징, 꽹과리, 장부 궁작궁작궁작궁작궁작 요거 요거 너 사물놀이 잘하니까 사물놀이도 대학 가. 너 니 아 진짜라 티님 웃으셨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약간 사물놀이 잘했고요. 그래서 그 김덕수 패거리 남사당 패거리 가서 제가 연수도 받고 막 그랬어. 잘한다고 상도 받고 막 전국대회 나가서 상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 그냥 사물놀이도 대학 가고 니 성적 가지고 아 안돼 하지마. 막 그 정도였거든. 너무 못 봐서. 그래서 좀 펼쳐놓고 여기 여기 써봐. 썼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군을 써야겠죠. 그죠? 써야겠죠. 이렇게 씁니다. 결과 어떻게 될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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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다음 시간에 이러면 또 재미없잖아. 그치? 얘기해야죠. 여러분 아 이럴 거 아닙니까? 결과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지금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재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난 재수없어. 난 진짜 재수없어. 아 근데 성적이 되게 재수없어. 뭐 이런 거야. 난 재수는 없다 생각했는데 성적이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가군 탈락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십몇 번이었어요. 가군 신기하게 가군이 십몇 번이었어. 나군 탈락했습니다. 삼십몇 번이었고 미안합니다. 다군 탈락했어요. 가군 나군 다군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쓰리 콤보를 달성했고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수능이 끝나고 정시 결과를 봤는데 단 한 개의 합격자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합격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진짜로 합격의 경험을 경험한 합격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저 담임쌤이 쓰라고 해서 그 썼던 학교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다군 그리고 혹시 모르겠지라고 했던 가군 물론 나군은 그냥 쓴 거지만 이렇게 썼던 학교들에서 저렇게 예비가 나와서 처음에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중간에 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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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엔가 해서 끝났습니다. 가군이 그랬어요.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니까 어? 또 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수가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됩니다. 완전 좌절했죠. 왜요? 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공부를 다시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재수가 부득이하게 결정이 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이건 경험해보신 분들은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꼭 의대를 갈 거예요.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도전하는 것과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재수하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근데 저는 등 떠밀리듯이 재수를 해야 돼요. 왜요? 다 떨어졌으니까. 아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는 제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 경험해 왔을걸? 아니야. 설마 예비학교 여기 있겠지. 뭐 추가 합격하면 되지 볼. 이게 어느 순간 지나가서 그 현실 부정의 순간을 넘어가잖아.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탓을 해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탓이 아니고 주변 환경과 정책과 정부와 교육 당국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돼. 왜? 내가 나한테 탓하잖아. 내가 상처를 받거든. 이거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로 내가 못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게 그게 두렵고 그게 싫으니까 주변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그때 19살입니다. 저 19살 때 한창 어릴 때 제가 이해찬 2세대예요. 유명합니다. 이해찬 1세대 검색해봐. 이해찬 그 당시 1세대 2세대 굉장히 유명하거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 못하겠지만 제 나이 또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진짜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컴퓨터 잘해? 컴퓨터만 해. 게임 잘해? 게임만 해. 너 축구 잘해? 축구만 해. 너 사물놀이 잘해? 사물놀이만 해. 사물놀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 대학 갈 줄 알았거든. 진짜로.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거 하나만 잘하라며. 그렇게 키워주겠다며. 그래서 제가 수능받던 2003학년도 아마 2002학년도랑 2003학년도가 학력 수준이 확 떨어졌던 그 수능을 아마 기억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던 학력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던 그 수능일 건데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나다군이 떨어진 거는 이런 정책 때문이야. 이런 정부의 정책의 희생양이었어. 그리고 나는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거든. 학원 보내달라고 해볼걸. 내가 고3 때 가고 싶은 학원이 있었어요. 대전에서도 그 유명한 학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다니니까 제가 다녔던 충남고등학교 학생들이 볼 줄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동네가 길 하나 건너로 거기는 좀 학군지인 동네예요. 지금 더 학군지가 더 커졌겠지. 근데 학원에 보내달라고 못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유 배달했고요. 고2 때는 심혼배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험삼아 한 게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알바를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주제에서 벗어난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합시다.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알바할 시간에 공부 좀 할걸. 근데 심혼배달 하지 말고 독서실에 좀 다닐걸. 약간 이런 후회하는 후회들.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첫사랑도 원망스럽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내가 첫사랑 때문에 마음 아리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냈던 것들. 그렇게 내가 살 빠져가면서 토하고 마음 아리했던 것들. 이런 거 등등등. 생각하면 뭔가 자꾸 현실을 부정하면서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어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멘탈이 와장창 깨져봤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난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해찬 2세대면 어떻고 1세대면 어떻고 3세대면 어때? 내가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은 어떻고 7차 교육과정은 어때? 어? 아니 내가 집안이 잘 살면 어떻고 물론 집안이 좀 잘 살면 그건 좀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끝났는데요.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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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선택지가 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무리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이거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떠납니다. 제가 약간 어 그냥 떠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머릿속이 좀 복잡하면은 저는 걷는 거 좋아하고요. 뛰는 거 좋아하고요. 그냥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거든. 어린 나이에도 그랬나 봐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핸드폰 카메라 없을 때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고3 때 핸드폰에 카메라를 꼈다 뺐다 하는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30만 화소 들어봤습니까? 30만 화소 그런 거였거든. 그 당시는 이제 디카라는 게 있었지만 제가 디카를 살만한 집안 형편이 안되잖아. 그때 산을 가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사진 찍은 게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비슷한 코스로 갔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 블로그 지금 다 비공개입니다. 그 당시에도 블로그라는 건 있었어요. 제가 일기처럼 써놓은 건데 2008년도에 쓴 겁니다. 근데 글씨 안 보여도 괜찮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서는 일은 아침 버스 안에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있었다.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야.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디 갈게. 무주 버스 터미널 아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아저씨 문구 나오죠? 물결 웃음 웃음 접니다. 시골 분위기가 거부감보다는 정겨움을 준다. 라면서 혼자 그냥 혼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썼어요. 단어를 신었어요. 여기저기 해진 단어 저는 신발을 새 거에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 그만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많이 해졌어. 근데 2월 달이잖아.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그 산에 가고 여기저기 다닌 것도 결국에는 2월 무렵이에요. 왜냐면 정시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니까. 그렇잖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주에 있는 더규산을 가려고 그냥 무작정 떠난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생 땐 건 대학생 땐 건데 여기저기 해진 단어를 신고 걸었다. 후에 가파른 빙판길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그런 빙판길에 겨울산을 와본 경험이 있었다면 주위 사람들이 아이젠을 모두 착용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크크크 무슨 얘기야. 겁나 미끄러운 겁니다. 이게 단화잖아. 바닥이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발 시린 채로 여기 천으로 된 거라서 다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냥 가요. 혹시나 이 캐스트를 보고 선생님 저도 산에만 가볼래요. 산에 가고자 한다면 또는 산책을 하고자 한다면 에어팟 이어폰은 빼고 걷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산에 갈 때 이어폰을 낀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이어폰은 빼고 산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있는 거야. 봐봐. 살아 백년 죽어 천년이라는 고사목 이 죽은 지 되게 오래된 이제 나무들 있잖아요. 그냥 고사목은 한참을 날 잡아주더라면서 쩜쩜쩜 사이벌드 갬성이죠. 사이벌드 세대니까 쩜쩜쩜 그냥 쩜쩜 고사목은 쩜쩜 한참 봤습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화려했을지 모르겠으나 죽어서 저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그대도 유지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한참 거기 서서 이제 뭐 보고 있었나 봐요. 다양한 사진이 많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예쁘게 손잡고 걷는 연인들도 있고요. 나이가 지긋이 많이 드신 분들이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산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진을 제가 뒷모습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놨게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올릴 수는 없잖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진들을 몇 개 찍어놓으면서 제가 어디까지 갔다? 덕유산 정상까지 갑니다. 향적봉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때도 오타가 있었나 봐요. 향적봉에서 해발 1614m 저 앞에 보이는 철탑 이 철탑 왼쪽에 솟아오른 봉우리가 요게 지리산 정상이래요. 거기 써있는 그 그릇에 지리산 정상이래. 예전에 해서 지리산 정상에서 해도 집은 것도 벌써 6년여 전이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미안합니다.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고1 때 고2 때인가 그때 아들 둘 딱 불러 모아놓고 지금 아들들이랑 여행을 가지 않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남자 셋이 여행 가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여행 가자 해서 너무 좋았지 어린 마음이 고1 때 뭐 이때인데 제 동생 중학생 때고요.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동생이랑 친구 한 명 남자 넷이서 여행을 갔어요. 난 여행인 줄 알았지 텐트를 짊어주세요. 텐트에서 잔대요. 요즘 말로 하면 캠핑이죠. 그리고 그 텐트를 짊어주고 아버지가 어디까지 갔다? 지지산 정상까지 올라가래요. 난 지지산 정상 가서 텐트 치는 줄 알았어. 텐트는 그냥 페이크였습니다. 지지산 정상 밑에 있는 그 대피소 있죠? 거기서 자는 거거든?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텐트는 왜 너무 힘들잖아. 고등학생인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냥 힘든 경험하고 전라도 인근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렇게 한 3박 5일인가?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다 왔거든. 그 여행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지리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봤던 것도 벌써 6.25년 전이래. 그렇대. 그리고 바라봤던 덕이산 정상에서 바라봤던 한국의 알프스라 불린다더니 엄청 예뻐요. 여러분 덕이산 설경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덕이산은 겨울에 가는 게 진짜 예쁩니다. 정말 예쁘거든. 그래서 이렇게 덕이산 정상에 가서 한참을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왜 올라간 거야? 이거 지금 블로그에 쓴 글들은 대학생 때 간 거지만 제가 수능 끝나고 다 떨어지고 나서 혼자 마음이 좀 울적하고 뭔가 생각이 많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대학생 때도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힘내자. 김조가. 되게 좀 싸이와드 김성이죠.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조심조심 걸어 들어가서 새긴 힘내자. 김종호.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신 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고 되게 좀 제가 같이 생활했던 그 또래에 비하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고 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그런 걸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산 올라가면서 힘내자. 힘내자. 힘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비공개로 다 돌려놓게 했는데 거기 저 무전여행 간 것도 있더라고요. 저 무전여행도 갔어요. 무전여행 뭐게? 돈 없이 가는 여행. 밥은 어떻게 먹냐고요? 떡떡떡 밥 좀 주세요.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 얘기해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여행 아닌 여행으로 한번 훌쩍 떠나서 당일치기로 덕유산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죠? 제 좌우명. 제가 예전에도 캐스터를 찍어놨는데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결국엔 나를 만드는 건 나예요. 납니다. 주변을 탓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물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공부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좌우명을 생각하면서 제 좌우명 부재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겁니다. 최단, 최금 뭐야?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민이 길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긴 하지만 빨리 끝내요. 어차피 길게 고민을 받자 나중에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 아 됐어. 이렇게 되겠지 뭐 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왕 관련돼서 제가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내가 캐스트에 가시면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인정하기라고 하는 그런 캐스트를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썸네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썸네일을 보고 어떻게 안 들어가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댓글 다 살아있네요. 있네요. 자 뭐 2020년에 찍은 건데 요게 무슨 거냐면 제가 이렇게 웃고 있죠. 어리다. 벌써 3년 전. 몇 년? 어리죠. 요 글이 안 보일까 봐 확대했습니다. 제가 20살 이후에 이때 파마를 처음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마를 한 건데 20살 이후에 파마를 처음 했는데 망했어요. 파맥 망했어. 어떻게 됐을까? 울고 있잖아. 우리 이제 담당해주시는 분이 센스 있게 이렇게 우는 걸로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의 교훈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맞이했을 때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라면서 제가 캐스트를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캐스트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내가 바꿀 수가 없다니까.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결국에는 나의 마음 가짐 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탓을 한다고도 내 수능 성적표가 바뀌니? 안 바뀐다니까. 탈락이라고 찍혀있는 그 합격자 명단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바뀌는데 안 바뀐다니까. 결국엔 내 마음 가짐 밖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제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아니 이거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요? 제수 어떻게 할 건데? 그 당시에도 기숙학원 있었고 그 당시에도 단과학원 있었고 그 당시에도 종합학원 있었습니다. 물론 인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회장님의 손사탐 1200제 뭐 이런 거 많이 풀었거든. 제가 이제 사탐이었으니까. 근데 뭐 인강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나 EBS 한참 시범교육 할 때입니다. 제가. 0교시 세대 때. 자 시작됐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왕 제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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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